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셔서 저보다 더 급하셔서 가서 더 탐사를 다 내쫓아라 빨리 정상화 해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제 시작인 거구요.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불과 5개월 전이었네요. 지난 6월 7일이었죠. 6월 7일 제가 미국에서 시미포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할 때 더 탐사의 이사들로부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제가 6월 10일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11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지옥같은 악몽의 긴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6월 중순경에는 정말 제가 제 의지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제 모든 삶 자체가 다 부정당하고 저의 과거가 그들로부터 부정당하고 그리고 조리돌림당하고 제 삶 자체가 모두 다 망가뜨려져 버렸고 조종동이나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저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저를 짓이기고 짓밟고 저의 가족까지 들춰내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의 과거 기록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제가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향해서 돈천수, 사이버포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선으로 내몰았죠. 그때 6월 14일경 쯤에 제가 저 뒤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려야겠다라고 결심을 제가 그 어려웠던 5개월 동안 되는 시간동안에 저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화내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던 저의 정말 동지 시민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너무 소중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해원 부장검사님 아시죠?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얼마 안된 참검사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문준 검사, 진해원 검사 몇 분 안계시죠? 진해원 부장검사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주셨어요. 검사청에서 시벌을 할 때 지도검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은 직장 상사들이 나에게 촉이 좋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커뮤니티에서 보고 페이스북으로 확인한 열린공감TV 정PD님과 강 기자님 사이의 경영권 다툼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나 며칠 전 공개된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알려진 박원수 시장님 변태몰이에서도 역시 처음 가진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다. 가처분 사건이나 변태몰이나 모두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오징어 영역에 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두 사건은 모두 오징어의 긍정적 예측이 향하는 쪽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이 나온 사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사하시죠? 검사하고 옳고 그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 참사 측에서 저에 대한 망명서를 유포했을 때 그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아무리 불편한 것,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진실은 진실 그 자체임을 일깨워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진혜원 검사님, 저보단 연배가 어리시지만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검사님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몇몇 기사가 좀 났어요. 저 정PD와 시민언론 덕탐사 상대한 가처분 소송 사건에 대해서 승소 관련된 자세한 몇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사 뉴스, 미디어 리퍼블릭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적은 언론사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아마 그 좀 레거시 미디어 큰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어제 그 간단하게 고지를 먼저 하고 나니까 더 탐사 측에서 다음과 같은 또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죠.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공지문 하면서 두 건의 가처분 결정에 내려진 것 관련해 일부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어 바로잡는다라고 하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원이 신청인의 요구를 일부 수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냐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라고 하고 본안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참 이 글이야말로 아전인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게 계속 더 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전히 8대2입니다. 여전히 80%의 사람들이 더 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서 그런 습성이 있죠. 한 번 고정관념, 어떤 패러다임에 딱 고착화가 되게 되면 그거를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사람들의 심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습성에. 초기에 열린공원TV 대표 정천수라는 사람이 횡령범이고 사기꾼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고 성추행범이고 노래방 운영자고 이렇게 저를 맡아도 만연사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시민,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무장정적으로 사람을 추정하거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 그런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오고 있고 그런 분들 위주로 열린공원TV가 버티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박히게 되면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승소를 했다고 암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부인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처음으로 한번 처음은 아니지만 모처럼 제가 시민월너더탐사의 유튜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은 이미 과연과 열린공원TV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약간 각색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또 새로운 보도로 느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보도 방법으로 인해서 박수를 쳐주는 시민들이 무려 10만, 20만, 30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열린공원TV 정천수 PD는 모든 시스템을 뺏긴 상태죠. 기자들도 없고, 장비도 없고, 스튜디오도 없고, 기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분은 권혁기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알다시피 권혁기자도 미국에 집이 있는 분이고 한국으로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처럼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탐사 취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 더탐사와의 소송이나 관련된 분쟁 관련돼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더탐사를 공격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겹다, 그만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도 떨어지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많이 시청을 하셔봐야 2만 명, 3만 명, 5만 명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더탐사가 방송을 하면 기본 10만 명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한 8대 2 정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더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평상시보다 많은 신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2,700분 들어오셨네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썸네일에 있었던 것처럼 법원 결정문에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더탐사 측이 공지한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는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공지글을 만들었던 거고요. 일단 두 가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강진구라는 사람에게 신주 발행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강진구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정확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신주에 대한 강진구의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가처분 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는 이미 발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신주는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향후의 주주총회에서 저 정천수 PD가 다시 51%의 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51%의 대주주로수의 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강진구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에 대한 주식 발행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의교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금지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판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주 발행 자체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안소송이 열린다 하더라도 가처분 판단을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99%는 가처분 소송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총회에서 정천수 PD가 51%의 지분을 다시 가진 최대 주수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고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내용은 2022년 8월 11일 날 이들이 주총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강진구가 저에게 저랑 통화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을 하겠다. 제가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시민통신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공모를 하기 위한 신주를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주총회에 참여를 해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주총회에 참여를 했죠. 그랬더니만 강진구는 나오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을 했죠.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진구는 나오지도 않고 최영민과 박대웅이가 강진구한테 신주를 발행한다. 아니 강진구는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민통신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공모주를 하겠다. 드러나 보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오나 보자. 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강진구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최영민과 박대웅이가 강진구한테 신주를 발행하겠다. 그것도 꼴락 만원으로 주당. 그렇게 해서 저의 51% 주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300주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1대 주주가 됐다라고 자기들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또 생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강진구 기자가 1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천수는 2대 주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8월 11일 날 주총을 연 거예요. 그때 강진구가 1대 주주가 됐으니까 자기는 1대 주주의 자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엄두가 안 났어요. 만약에 얼굴을 보게 되면 제가 물리적인 행사를 할 것 같을 정도로 제가 극도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유대스로 알려져 있는 김유재 선생님을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만 하다도 그들은 아마 김유재 선생님을 무슨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무슨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아마 착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직거리는 강진구와 최영민이가 주주로 참여를 해서 시민언론 더탐사로 회사명을 변경한다고 결의를 했고 정천수를 이사직에서조차도 해임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고암TV 정관 일부를 변경한다고 결의도 했고요. 주식매수 선택권 결의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정천수 이사 해임 결의도 무효 시민언론 더탐사로서의 회사명 변경도 무효 정관 일부 변경도 무효 주식매수 선택권 결의도 무효 이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라는 게 이 주주총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쉽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약간 이게 법률적 용어라는 게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요. 저도 이해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주주총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란 게 뭐냐면 저 정천수 이사 해임한 것도 무효 시민언론 더탐사로서의 회사명 변경한 것도 무효 정관 일부 변경한 것도 무효 주식매수 선택권 한 것도 다 무효다. 다 위법하다. 그 결의 효력 자체를 정지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회사 이름이 열린공감TV로 복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회사 이름이 열린공감TV로 복귀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열린공감TV 관련돼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8월 25일 날 열린공감TV 법인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PD의 집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언론 더탐사들은 자신들이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언론 탄압 코스프레를 자행을 했죠. 무슨 뭐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하면서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언론 탄압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시민언론 더탐사가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또 기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8월 26일 날 열린공감TV 등기를 바꾼 겁니다. 등기를 새로운 법인이 생긴 게 아니고요. 열린공감TV 법인 자체를 빨간 줄을 가버리고 거기에 등기 변경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번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 결의 효력 자체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또 등기를 변경해야겠죠. 등기 변경을 하려면 제가 일단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회사를 찾은 상태에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찾기까지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 두 건만으로 회사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요. 본안 소송 이전의 잠정적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 이전의 잠정적 결정으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을 통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처분 본질상 본안 소송은 대부분 가처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가처분 결정은 강진구 측의 신주발행이라든가 주주총의 유법성을 인정해서 신주발행과 주주총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새로운 근거나 그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쉽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소송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후속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정작 중요한 판결문을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더탐사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오늘 통화를 한 명 정도 하고 했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SNS를 좀 받아봤는데요. 더탐사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정피디님이 억울하고 힘드신 건 잘 아는데요. 제가 사는 게 좀 그래서 출연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출연료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더탐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더탐사 시스템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셀럽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이라고 그들을 보면 박수로 치고 호응해주는 시민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나중에 열공을 되찾게 되면 출연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회사를 되찾게 된 첫 관문 가처분결과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PC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작게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격권 행사금지 가처분입니다. 의격권 행사금지 가처분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서 있었고요. 채권자는 정천수입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채무자는 시민언론 더탐사이고 대표자 최영민 강진구 그리고 또 강진구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법인 법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자가 하나가 있고 강진구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채무자가 두 명이 있는 겁니다. 법인과 강진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의격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주문입니다. 주문 여러분들 그 소송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이 판결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문을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 사이에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 신주발행 무의호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주발행 무의호사건의 판결 확정시니까 본안 소송을 말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는 그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강진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주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진구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결론 그 다음에 강진구는 그 주식을 가지고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해서도 아니 된다. 아니 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천수입니다. 채권자 정천수의 채무자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나머지 신청에 대한 것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소송비용인데요. 소송비용의 70% 이상을 내야 하는 쪽이 폐소하는 겁니다. 소송비용의 70% 이상을 내는 곳이 폐소합니다. 보통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 한 건, 총 예를 들어서 10건, 20건 이렇게 소송을 걸 수가 있겠죠. 하나의 소송의 항목에 거기서 단 한 건이라도 만약에 소송 건 사람이 기각될 경우에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9건이 인용되고 한 건이 기각되더라도 30%의 소송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9건은 인용이 되더라도 한 건만 기각이 되더라도 30%는 내게 되었습니다. 즉 70% 정도를 내는 쪽이 폐소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만 내거나 아니면 0% 정도만 소송비용을 내는 측이 승소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이 소송은 전체다, 100% 소송비용은 시민언론 더탐사와 강진구 등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100% 저 정천수 PD가 승소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청 취지라든가 이유 등은 기초사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사실이 되게 깁니다. 기초사실이란 것은 당사자들의 지위,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었고, 또 저와 최현민 측의 갈등, 그 다음에 채무자 회사의 3자 배정 방식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로 쭉 기초사실을 쭉 나열을 합니다. 판결문에 쭉 나열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건 신주 발행 후에 채무자 회사의 행보, 이런 것도 쭉 봅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고 나서 채무자 회사가 임수주총회를 개최해서, 채권자를 사내에 있어서 해임하고, 또 임수주총 소집을 청구를 해서 반대하고, 안선화 최진수 가객에게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 정관을 또 일부 변경하고, 감사를 선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까지, 쭉 사세관계를 쭉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정관 관련된 일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판부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판단에서 관련 법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법자의 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가 51%의 주주를 갖고 있던 주주였기 때문에, 신주를 먼저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나라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강진국에게만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판단을 한 겁니다. 쭉 해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거다. 상법을 위반하여,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주를 배정한 건,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진국에게 신주를 배정을 해서, 상법을 위반하여, 법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피보정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쭉 적은 거고요. 그래서 이 법리를 토대로 기록 및 신문 전체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아래 같은 내용과 사정을 종합하여서,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채권자와 채무자 강진국, 최영민 사이의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상법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최영민 측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앞에 보시면 또 있었는데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혹은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만 대한민국 상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주를 발행한 이유가, 회사의 자금이 없어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 유보금 19억을 어디론가 빼돌렸죠. 그리고 이력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고증명서를 조작을 해서, 장고증명서 자체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19억을 빼돌렸기 때문에 조작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밖에 없습니다. 라고 장고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재판부를 기망했죠. 그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게 다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자신들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진구로 하여금 신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관계를 쭉 적으고요. 그 다음에 강진구가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얘기까지 쭉 적었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사실관계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를 강진구가 5,300주를 발행하므로 인해서 주식 보유 비율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법원이 판단을 하고, 그들이 제출했던 모든 허위 서류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허위 조작 서류들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사회에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 중에 저는 참석도 안 했는데, 제 이름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사무소 위주한 거죠. 이들이, 이번 판결은 민사입니다. 여러분, 민사, 민사, 민사죠. 여러분, 이번 판결은 민사입니다. 이제 이게 판결이 정천수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형사건으로 비하가 될 겁니다. 형사건으로 비하가 될 거라서, 이들이 이 법원을 기망하고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조작을 해서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한 것들도 형사건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 판결물을 가지고, 다 이제 형사 쪽으로 제가 끝까지, 정말 지구 끝까지, 아니면 우주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들을 다 단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채무자 회사는 자기들이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일한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인정하기가 어려움으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막 제가 주식을 주기로 했다라는 등, 최영민이가 주식을 양도를 했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조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모든 서류 조작들도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에 관련된 얘기를 쭉 말을 했고요. 가처분 효력의 종기는, 가처분 효력이 끝나는 종기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판결이 되기 전까지, 저는 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서, 주식 51%를 갖고 있는 대주주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된 겁니다.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제가 폐소할 수도 있겠죠. 만분지 1.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99%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본안 소송이 쫓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강진구에 대한 판단도, 이렇게 해서 신주발행 무효청구권을 가짐으로, 채무자 강진구에게 이 사건 신주의 처분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채무자 강진구가 위 주식을 3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져서, 채권자의 권리구제에, 저의 권리구제에 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 이 말을 딱,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뭉클을 했어요. 뭉클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강진구에 대한 신주발행 자체를 아예 무효로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툴 문제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강진구의 신주발행 자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정천수에 대한 권리구제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이 있어서 복잡해지고, 권리구제에 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보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너무나 법원이 아주 강력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제가 설명을 잘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의견권 행사 금지 가처분입니다. 신주를 배정받는 자는 강진구고요. 강진구가 5,300주를 발행을 해서 5,300만 원만 납입을 했습니다. 주당 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보이네요. 강진구가 5,300주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이 위 신주, 5,300주의 의견권 행사를 금지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위 신주의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강진구는 이 주식을 가지고 양도하거나 처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밖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을 한다는 건데요. 나머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주 발행의 효력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주 발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발행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본안 소송에 가서 다투라.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권리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견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걸 판단하지 않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신청을 기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금지한다. 그러므로 소송 비용은 채무자 강진구와 더탐사 이사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걸 보는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뭉클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 강진구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핵심은 신주의 발행에 기존 주주인 정천수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정천수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침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라는 게 판결물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강진구 등이 이 사건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들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들이 제출한 준비 서면을 보니까요. 무려 4차라에 걸쳐서 엄청나게 두껍게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원들까지 동원을 하고 허재현 등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저를 성토하는 그런 글들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 사건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의해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고 그로 인해 정천수가 회사를 경영권을 되찾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점 신주 발행 무예의 소외 본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위 판결은 장례효만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강진구가 그날 이 사건 신주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도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결정문은 전부 이용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본 소송은 100% 정천수 PD가 승소한 겁니다. 명쾌하죠?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판결물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법문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법조인들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것은 법조인을 대리하시는 분께서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본입니다. 두 번째 소송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본인데 채권자는 저였고요. 채무자는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강진구 법인을 상대로 해서만 한 겁니다. 아까 의결권 금지 가처본은 강진구도 따로 채무자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본은 법인만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 중 2022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집행금지를 부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각하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정부 지방법원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추소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의 8월 11일자 주주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제1345항의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여기서 2만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만 빠지고 1345의 결의에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총 5개 항목을 제가 가처본 신청을 했거든요. 5개 항목. 그중에서 2만 빼고 나머지 4개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면서 정PD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사지휘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정천수는 채무자, 시민언론 더탐사의 이사지휘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겁니다. 저를 이사지휘에서 박탈을 했지만 다시 이사가 된 겁니다. 소송비용 중 30%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제가 30%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채무자 더탐사가 부담한다. 여기서 2번 항목 때문에 제가 30%의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를 더탐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가 승소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신청 취지라든가 이유도 기초사실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힘드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린샷을 찍으셔서 각종 SNS에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판겸을 잘 보시는 분들은 또 스크린샷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사실관계를 쭉 했고요. 이사권 신청 중 채무자를 상대로 이사권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직별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쭉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사권 신청 중 이사권 결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작업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인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5개 항목 중에서 2번 부분만 이제 각하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인데요. 총 5개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들이 임수주주총회 결의를 해서요. 총 5개를 결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저 정천수를 사내의에서 해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사내의사 이제 권 땡땡 외에 세민을 선임을 하는 거를 이제 그들이 부교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변경한다.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천수로 이사를 해임하는 거를 그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사까지 해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내의사 권 땡땡은 누구냐면 권혁기자 말아요. 권혁기자. 권혁기자 이외에 제가 새로운 이사들을 4명을 선임하겠다라고 주총을 열어달라는 법원에다가 청구소정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들이 역이용을 해서 먼저 3명의 이사들을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부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나? 이건 복잡하지 않은데. 권혁기자 등 제가 새로운 이사를 3인을 선임을 하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한 걸 이들이 먼저 이용을 해서 8월 11일 날 자기들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부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3명도 열린공감TV에서 시민언론 더탐설하고 변경하겠다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버린 겁니다. 정관도, 정관 변경은 뭐냐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한 것도 승인해버린 겁니다. 주수매수 선택권, 이것도 뭐냐면 스톡옵션이죠. 그것도 부여의 권도 승인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1호, 3호, 4호, 5호를 자기들이 다 승인을 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 자기들이 다 승인한 거를 이번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아까 그 2번, 2번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결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각한 겁니다. 각하. 각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저한테 좋은 좋은 판결이 된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란 것은 소외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외 당사자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는 뭐냐면 이게 법인을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하지, 아예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2번 항목이 부결된 거는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죠. 소송비용 중 그래서 30%만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 70%는 채무자, 다탐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주요 핵심률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강진구 등이 의미적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핵심은 저 정천수에 대한 이사 해임이었는데 재판부는 그 이사 해임보다도 소집 절차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소집 절차 자체가 위반하다. 그리고 강진구 등은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결의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이사회를 결의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에서 정천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요. 방송을 통해서 정천수 PD가 자기 스스로 대표이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다라고 자기들 생방송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사회에 가서 했던 모든 전체 녹취를 제가 다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5명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김두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5명 모두가 2선으로 물러나고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로 열린고함TV를 채워서 해나간다면 나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세운 조건이었죠. 어찌됐든 열린고함TV 분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 동반 퇴진하자. 왜 꼭 우리어야만 하느냐 우리어야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기자가 많다. 새로운 기자들로 뽑아서 새로운 이사들로 해서 열린고함TV를 제2의 창업을 하도록 해가자. 우리는 다 물러나자. 라는 게 저의 조건이었고 제안이었는데 그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이 그걸 무시해버렸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의 제안은 무력화가 된 겁니다. 저의 제안은 철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제가 그 앞에 제가 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맞지 않겠다는 부분만 딱 따가지고 딱 부분 조정동이 하는 방식이죠. 딱 따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정천수가 대표이사는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원을 기망한 겁니다.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을 우습게 본 것이죠. 법원을 우습게 안 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이번에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소집통신소에 기재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주주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다라고 또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 정천수가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구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 부분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8월 12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신주발행 전 최대 주주했던 정천수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므로 강진구 등이 시행한 이 사건 임지주총회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은 결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였고 정천수의 권리를 침해한 강진구 등의 모든 행위는 인용되었으므로 전부 인용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두 가지의 가처분 소송은 모두 저 정천수 PD가 승소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멈춤을 하시면서 스크린사로 찍으셔가지고 전본 오늘 제가 전문을 다 공개했거든요. 한 페이지도 안 빼고 전문을 다 공개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탐사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수대교인가? 그런 데도 있죠. 몇 군데. 그런 곳에다가 제대로 이 판결물 내용을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무조건 더탐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탐사로 인해서 가려진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첫 광문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더탐사가 강진구가 본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더참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어제 패소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방송도 그들은 다른 방송을 하면서 주요 이사진들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무슨 행위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되죠. 회사 유보금을 빼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또 저 정천수를 올간에 매기 위해서 다른 각종 소송을 벌인다든가 또 이들이 봐도 참 어이가 없는 게요.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강진구가 저한테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소송을 걸 것인지 아세요? 그 친구가 경향신문에 재직할 때 제가 무려 다섯 번이나 주식을 줄 테니까 경향신문 그만두고 열린공감TV로 합류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그 친구가 거부했죠. 그렇게 제가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도 철회한 거를 인정을 했어요. 법원이 철회한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저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 생때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주식을 다시 달라고 현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를 방어하려면 방어하려면 제가 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죠.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또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다만 얼마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제가 총알이 계속 이른바 비용이 계속 씨가 마르게끔 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래에 계시는 후원계좌 농협302-0628-164381로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고 계시고 모자란 비용은 제가 집을 처분했습니다. 집 처분한 비용으로 현재 소송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집 처분한 거 시민들이 모아서 보내주신 그 비용으로 소송 비용 제가 다 승소하게 되면 다 받아낼 겁니다.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저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끝까지 톡톡히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모든 구상권을 다 총동원 하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에 있어서 허위로 법원을 기망하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형사권으로 그들을 옥죄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신주 발행한 것에 대해서 특경법 배임 혐의 배임 혐의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려 회사의 어떤 한 회사의 일대의 주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식이 0% 했던 자가 최대 주주로 오르게 만든 자본시장 경쟁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특경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배임 행위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법조인들로부터 듣고 있기로는 최소한 최소한 구속입니다. 최소한 구속 얼마큼 이게 구속이 돼서 형을 얼마큼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강진구는 형을 살아야 될 겁니다. 쇠고랑을 차야 될 겁니다. 아마 강진구라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가 그럴 거예요. 정천수가 검찰과 짜고 자기를 탄압을 하고 있다. 시민은원 더탐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정천수가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시켰다라고 또다시 언론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강진구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배임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검찰과 짜고 강진구를 구속시킨 목적으로 아무튼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끝까지 저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회사를 되찾게 되는 상황이 될 때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수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몇 가지 수순들이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제 행보를 지켜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번 판결이 가처분소송이 두 건이 났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로 회사로 출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몇 가지 또 수순이 있어요. 그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본안소송도 진행을 해야 되기도 하겠죠. 어찌 됐든 회계권을 되찾는 데까지는 최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앞으로도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소송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회사를 찾아야 되는 그 순간 회사에 출근을 하는 그 순간 의 격정이 됩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정천수라는 사람이 회사 법인을 사유화하려고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을 추정하는 사람들과 유튜버들을 규합을 해서 시민원은 더탐사 입구를 아마 차지하고 앉아서 농송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에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막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집행관과 함께 가겠지만 아예 못 들어오게 힘으로 물리적으로 아마 저를 막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은 말만 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함께 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형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경찰을 부른다 하더라도 뻗탱기고 앉아 있으면서 실효시배를 주장하게 되면 쉽게 내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경찰들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시민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주목다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저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가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으로 판결이 났으면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발로 나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들을 추정하는 시민들과 유튜버들을 규합을 해서 아마 농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입니다. 힘으로 제압을 해서 밀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현명한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진실을 찾아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되고 오염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8대입니다. 80%의 사람들은 더탐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천수가 여전히 쓰레기 사기꾼 횡령범 배인범 성추행범 사이버포즈 등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시민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들은 사활을 걸었을 겁니다. 제가 사활을 건 것처럼 저들도 사활을 걸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뒤에 믿을만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한 세력이 있거든요. 강진구나 최영민 그 뒤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 다 드리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이 말을 낳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말을 낳기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후광을 업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혹세무민 시켜서 시민들을 부하노동 시켜서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실을 알려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탐사 커뮤니티를 한번 가봤는데요. 참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더탐사 커뮤니티 가보니까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에 대해서 여러가지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께서 그들의 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멀쩡한 한 인간을 사이버포주 리플리 증후군 사기꾼 소장수로 몰아간 모든 인간들이 형사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더탐 이사들 뿐만 아니라 굿모닝 정문영 기레기 손씨 할메까지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6월 11일날 한국에 와서 근 3개월 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래도 제가 맞다 정천수가 옳다 라고 생각하셨던 몇몇 시민분들께서 왜 빨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고 참았죠.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굿뚝 같았지만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막 열불이 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 이틀 든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예훼손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소를 해버리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거의 99%가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참아서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적으로 쌓게 되면 그 벌의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인들의 주문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저희 법률팀과 저를 도와주시는 시민분들께서 열린고함TV 정천수 피디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많은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차곡차곡 데이터화 했습니다. 약 수천 명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데이터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물렁물렁하게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박원수 시장님처럼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처럼 이재명 당대표처럼 초반에 온몸을 받아들이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반격 반격 하겠습니다. 반격 해서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허 허재연 전 모 기자 뽕에 취한 사람 마약에 취한 사람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명 한 명 모두 다 그들의 명예 저를 행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의미하고 명예훼손을 하는데 가담한 일부 시민들 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부 동조한 사람들 그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천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요즘은 사이버 수사팀이 닉네임만 가지고도 닉네임만 가지고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즘은 수사 기법이 발달돼서 금방 찾아 냅니다. 저한테 사이버 포즈라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리플리 증후군 환자 사기꾼 횡령범 배인범 소장수 이렇게 몰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몇 명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통 저애를 명예훼손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공통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금융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고 누적범 예를 들어서 더탐사의 이사들이라든가 강진구, 최영민, 박대원, 김두일, 촉세까지 그리고 허재현 이런 사람들은 심역 누적범이죠. 누적이 됐죠. 한 번은 끝난 게 아닙니다. 손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근과 성수대론과 아무튼 그런 사람들 다 누적범위입니다. 한 번은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모니터링 한 거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횟수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참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참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았고 이제는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대갚아줄 생각입니다. 돌려줄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누가 진실이고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옳고 그름을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방송 보신 분들 더 참사라고 비아냥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더 참사라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희 시민언론 더 참사가 허위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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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비아냥되지 마십시오. 더 참사라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한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민언론 더 참사와 시민이라는 말도 함부로 참칭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무슨 시민의 주머니가 자기들 쌈짓돈 주머니입니까? 시민을 참칭해서 시민들의 후원금을 갈취하고 무슨 유스통신사를 만든다고 해서 한 달에 1억씩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유스통신사의 발기인들을 자기들 방송에 출연시켜서 후원금을 5천명, 만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그러고 시민들이 봉입니까? 그런 짓거리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